전라북도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신청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했습니다. 이에 따라 당초 사용검사 10년 이상의 공동주택이었던 신청 대상을 하자 관리기간이 종료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. 또 신청 대상 역시 입주자 대표 회의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조장 등도 추가했습니다. 한편 건축과 토목, 조경, 전기통신 등 8개 분야 2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은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 주체를 대신해 현장 확인과 보수공사의 적정 시기와 범위 또 공사 방법 등을 무료로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.